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영상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자네가 마태보게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나는 그냥 보는 사람이었는데 나 뭐 만들라고 하다니. 그리고 요새는 또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전문가 분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마저도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영상을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동영상, 영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초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종로에서 토익을 강의해온 강사인데 토익 강사가 영상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셨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도 갑자기, 갑자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벌써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6년 전에 제가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홍보수단을 한번 써봐서 수업을 좀 알려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영상이 떠올리더라고요. 물론 영상에 1도 올랐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수업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때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파워포인트. 그래서 파워포인트 하나 가지고 정말 어떻게 어떻게 굳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린다면 바늘과 실만으로 옷을 만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6년 전에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2주가 넘게 걸렸어요. 10분을 위해서 2주를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어떤 작업과 경험과 10분짜리를 만들라 하면은 30분이면 정말 처음 끝까지 모든 시간 30분이면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또 영상에 대해서 좀씩 알아가고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영상 제작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었어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리고 기획도 해보면서 영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익 강의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또 2016년에 애플에서 저의 영상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애플 역사상 최초로 제 영상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보통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의 1도 모르다가 애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까지 어쨌든 저는 만들고 싶은 마음에 계속 만들었던 거죠.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